저 요새 너무 걱정이에요 요새 수족구 코로나 100일 해 이렇게 전염병이 엄청 유행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저희 조류현 동기 친구 아기가 수족구에 걸렸었는데 피부도 벗겨지고 손발턱도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징그러웠대요 그거 자체가 그쵸 우선은 수족구에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전 피부과 의사 그래서 피부는 별 그렇게 걱정이 없는데 애들이 수족구에 가장 대표적인 이 입안 물집 애들이 그 어린 것들이 못 먹는 거 그게 그렇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가끔 피부과의 다른 손발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족구라는 게 수족구 그러니까 구는 입이잖아요 수족에 물집이 자꾸만 잡혀요 물집이 약간 농포처럼 잡혀요 이제 이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다 터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차감염이 돼요 피부상재균들이 있으니까 2차감염이 되니까 이게 나중에 조금 더 마치 농가짐처럼 이렇게 번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손발톱 얘기하셨는데 손발톱은 여기 이제 뿌리 쪽에 염증이 있었다 그러면 이 손발톱이 제대로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톱이 빠진 거니까 얼마큼 염증이 심한가에 따라서 손발톱도 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집들이 크게 크게 잡히다 보니까 피부가 벗겨질 수도 있어요 이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 피부과에서 보통 이제 어떻게 해드리냐면 우선 너무 피가 많이 벗겨진다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 우리 방송 했던 웰랩드레싱 아 아이가 너무 따갑고 이렇게 되니까 시원한 식염소로 조금 열도 내리는 겸 이렇게 올려주시는 방법이 한 15분 정도 올려주신 다음에 너무 이제 물집이 심하지 않는 아주 아주 약한 스테로이드를 먼저 발라놓고 그 위에 우리 에스로반이라든지 후시딘 같은 항생제 연고를 발라놓고 아이가 계속 뜯는다 그러면 이제 감싸놓는 게 오히려 더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렵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균들이 더 쉽게 들어가서 2차감염이 되면 이제 팔이 퉁퉁 붙는 경우도 드물게 생기더라고요 따라서 얘네들이 잘 노출이 되지 않게 깨끗한 식염수로 잘 냉찜질 해주고 멜렙을 좀 감아주는 것도 방법일 거고 수족구가 물집이 이제 생기고 이 농포가 생기는 기간이 그렇게 기지는 않아요 3에서 한 5일 정도면 대부분 이제 회복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 잘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수족구는 손발에 물집이 생기잖아요 최근에 또 는 물집이 있어요 저는 이 수도 백신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요새 수도가 그렇게 또 늘었어요 수도요? 네 수도 어릴 때 다 한 번씩 알아봤죠 써니는 젊은이를 안 알아봤겠다 요새도 수도가 늘어서 근데 문제는 어른 수도도 늘었어요 아이들 수도 늘었지만 어른들 수도가 더 늘어서 요새 지금 최근에 한 6주 정도에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명 하루에 한 주에 한두 명 정도의 수도 환자가 저희 진료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도는 어떻게 치료를 하냐 애기들은요 별 걱정을 안 해요 걔네들은 그렇게 심하게 오진 않아요 피부는 되게 심할 수 있지만 얘네들은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요 성인 수도는 조금씩 걱정을 해요 이게 폐렴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간염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도가 걸리고 저희가 사진도 찍고 다음에 혹시 피검사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봐요 우리가 수도 백신을 대부분 해놨거든요 아마 제 동생 나이쯤이면 다 맞을 거예요 저희는 안 맞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별거 아니야 라고 돌아다니면 또 뭐가 문제가 될까요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한테 수도를 옮기게 되면 좀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얘는 바이러스가 더 퍼지지 않도록 저희가 반드시 항바이러스를 먹여요 예전에는 시계가 있었어요 이건 독감 처리에요 모여 처리에요 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감염은 다 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요새 또 우르데란 때문에 응급실 정신 없어 죽겠는데 또 거기에 환자들이 계속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저 요새 걱정해요 이러다가 남아있는 의료진들이 번아웃이 돼서 저 여름휴가도 못 갔거든요 방학 저희 특수라 항상 열심히 보고 있는 일단 잘 쉬셔야 그리고 개인위생 철저히 다시 마스크 쓰십시다 다시 손 씻읍시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